안녕하세요 철분점TV입니다. 오늘은 PB배관 연결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PB부속이라는게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하고 시공법도 간단하지만 하자율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왜 그러냐면 보통 통상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. 세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할게요. PB파이프는 충격이나 찍힘에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구요. 그 다음에 면을 고르게 안 잘라서 아니면 이 슬리브라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제일 흔한 하자율이 이 슬리브를 빼트려서 그런건데요. 이 슬리브라는 제품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PB배관은 이렇게 속으로 밀어넣어서 설치를 하시는데 밀어넣다보면 안에 돌기 부분이나 아니면 배관이 움직이는 경우에 이 배관 파이프가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찌그러지게 되면 이 찌그러진 부위로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하는거죠. 그 부분을 잡아주는게 이 슬리브라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안에서 원형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부속이기 때문에 이 부속은 꼭 끼우고 작업을 하셔야 되요. 그리고 면을 일자로 고르게 자르셔서 이렇게 슬리브와 파이프가 거의 붙어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셔야지 나중에 하자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 다음에는 배관 부속을 살짝 풀어주고요. 그 다음에 슬리브를 밀어주는데 처음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될거에요. 이게 설치 완료가 아니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쭉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? 쩍 하고 밀려 들어가는 소리를 받는데요.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센터 부분까지는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는거에요.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연결이 된거구요. 그 다음에는 아까 풀어두셨던거를 이렇게 쪄으시면 되는데 나머지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면을 자르실 때 엑셀 가위나 아니면은 PB 자르시는 가위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쁘게 잘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PB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메다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재단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. 한 번 너무 딱 맞게 잘랐는데 재단을 했는데 면이 안맞다. 그럼 조금 더 작은 분도 하다보면 나중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잘라주시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면을 잘 자르시려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눌러서 PB 파이프를 재단하시구요. 일단은 그리고 면이 고른지 안 고른지 웬만하면 면이 고르게 하시는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면이 고르게 재단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90도가 잘 됐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꼭 슬리브를 사용을 하시구요. 누르신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. 면이 잘 붙어있는지 지금은 살짝 떠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처럼 한 번 누르면 살짝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에서 한 번 더 세게 눌러주면 쩍하고 뭔가 갈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풀었던 것을 세게 쪄으시면 연결은 설치가 완료가 되거든요. 이 PB 파이프가 어떤 원리로 물고 있냐면 제가 이걸 풀어볼게요. 풀게 되서 이 부속을 빼게 되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물고 있습니다. 고무 파킹이 물이 새는 걸 막아주구요. 이 이빨 같은 부분이 PB 파이프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슬리브가 원형을 유지하려고 잡아주는 부속이구요. 이렇게 파이프 안에서 이렇게 해서 물어주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슬리브는 설치를 하셔야지 나중에 하자 발생률이 작아지고요. PB 파이프는 찍힘이 없이 잘 설치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PB 파이프 연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 설명이 잘못됐거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을 하도록 하구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구요.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는 철물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